안전한 배당 투자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주식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채널에도 여러가지 고배당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배당 주식들의 순위인데 들어본 종목도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생소한 종목들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혹여나 고배당을 준다고 해서 이러한 종목을 장기적으로 사는 것은 반대합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배당을 주는 것이며 앞으로의 사업이 지속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은행, 보험과 같은 금융업 회사들입니다 이러한 이름있고 사업이 오랫동안 잘 되어왔던 회사들의 배당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배당을 많이 주는 은행 주식들은 오래전부터 주식가격이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주는 배당만큼 주식가격이 오른다면 지금의 가격보다 훨씬 상승을 할텐데 말이죠 정확히 은행 주식들은 2020년 전까지는 코스피의 수익률보다는 높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저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은행 주식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은행 주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의 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배당을 받기 위해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은행은 항상 저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이 벌어들인 이익들을 주가 부양을 위해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당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요은행 4곳을 보면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순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배당 수익률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은행들의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은행 주식을 사도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수익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앞서 보신 배당 수익률 순위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배회사이며 그 아래 여러가지의 계열사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신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캐피탈 등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등등 저도 처음 들어보는 계열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금융지주가 돈을 잘 버는가 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순이익은 한 번에 적자가 있긴 했지만 꾸준히 상승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단기 순이익 중 계열사들의 비중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은행의 비중이 높습니다 은행이 혼자 먹여 살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이후로 카드, 캐피탈 등의 계열사들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2021년의 경우 우리은행이 2400억원에 순이익을 내고 478억원은 은행이 아닌 나머지 계열사에서 수익을 내었습니다 은행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에 우리은행의 성과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성과가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계열사에서도 사업을 잘 하면서 매년 순이익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와 캐피탈 회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를 넘어 우리금융지주 그 자체인 우리은행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NIM입니다 NIM은 순이자 마진으로 은행의 수익성 평가 지표입니다 21년부터 조금씩 상승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1년부터 은행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고 지금까지도 우리은행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2년 전에 비해 급격히 많이 올라 은행 입장에서는 마냥 좋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금리가 상승을 했다면 오르는 동안 모든 기준금리 시점에서 예대 마진을 다 얻을 수 있었으나 금리가 확확 오르다 보니 돈을 빌리러 오는 고객들이 줄어들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연체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연체율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개인 기업 모두를 가리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연체를 한다는 것은 은행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것이며 그 돈만큼 대손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자기들의 돈으로 채워 넣는 것이죠 이는 모든 은행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으며 대손 비용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금융지주는 다행히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대손 비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는 규모가 큰 회사, 기업들보다는 가계대출 즉 개인들이 더 많이 연체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몇 년 전 급격히 상승을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나 애초에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높은 금리로 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은 2022년부터 개인들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대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리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힘들어도 은행들은 돈을 계속해서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정확한 수치로 확인하자면 개인들에 대한 대출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대기업에 대한 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통해 은행들은 돈을 계속해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혹시나 경제가 더 힘들어져 비상사태가 발생하여도 우리은행에서는 자기자본 비율을 계속해서 늘려가며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중은행들의 경쟁자라고 불리던 인터넷은행들이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들 역시 이러한 연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터넷은행들은 오프라인 점포, 지점이 없고 어플, 비대면 채널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출을 받기에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에 대한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대출의 연체는 기업들보다는 개인들에게 먼저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인터넷은행들은 현재 연체율 관리를 하느라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비교적 연체 관리에 있어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들보다는 안정적이며 개인보다는 앞으로도 기업금융에 더 힘을 쏟고자 특화 채널을 만들고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등 조직 개편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을 어디서 벌어야 할지를 제대로 알고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금융지주의 두 번째 핵심 계열사인 우리카드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텐데 우리카드는 다른 카드 회사들에 비해 인기가 크게 없습니다 신용카드 판매액을 보시면 신한, 삼성, 현대 등 카드들이 상위권이며 우리카드는 하나카드 다음으로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등과의 격차가 크고 경쟁사들이 쟁쟁하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려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남아에서 자동차 할부로 큰 돈을 벌고 있으며 국내에서 아쉬운 수익을 해외에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오토바이가 굉장히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탈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겨냥해 자동차 할부 등 사업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이용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고객의 여러가지 데이터, 정보를 이용해 좋은 카드를 추천해주거나 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고객 맞춤혐 사업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들을 많이 가진 우리금융지주 그러나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때문에 우리금융지주도 위험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실 겁니다 요즘 가장 큰 화두가 되는 GS건설의 부실공사와 이로 인해 전면 제공사 돈이 더 많이 들게 되면 GS건설에서 받았던 PF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돈을 건설사에 빌려주었던 금융회사들은 연체가 발생하고 높은 연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 은행에서 돈을 다 인출하게 되면 뱅크런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충분히 걱정거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4대 금융지주 즉 은행들도 이 걱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대출을 부동산 침체, GS건설사태 등으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되어 큰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충당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금융지주는 부동산 PF대출의 위험이 다른 금융회사들보다는 낮다는 것입니다 보통 부동산 PF대출은 증권회사에서 많이 대출을 내어주게 되는데 신한, 국민, 하나와 같은 금융회사들은 증권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는 증권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PF대출을 상대적으로 적게 실행하였으며 혹시나 피해가 발생해도 크기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계열사에 다른 회사들은 많지만 증권회사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는 증권회사를 인수할 예정이지만 지금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와 같은 좋지 않은 상황이 다 지나가고 인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금융지주 회사 주식을 3년간 매달 100만원씩 모은다면 배당 수익은 얼마일까요?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3년간 배당금을 주었습니다 2020년 360원, 2021년 900원, 2022년 1130원을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은 조금 적게 주었지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우리금융지주의 최근 3년간 주식가격입니다 3년간의 주가 평균을 12,000원으로 가정한다면 2020년에는 1,000주를 모아 배당금 360원을 받으면 36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습니다 2021년에는 2,000주를 모아 배당금 900원을 받으면 180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습니다 2022년에는 3,000주를 모아 배당금 1130원을 받으면 339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습니다 3년간의 배당 수익을 다 합친다면 555만원의 총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모아간다면 역시 배당 수익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재무 실적입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든 지표 부분에서 상승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은행주의 저평가 탈출을 위해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으며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배당 부분에서도 다른 금융지주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상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지방은행들을 제외한다면 최상위권입니다 앞으로의 배당 역시 2020년 기준만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적금 넣듯이 꾸준히 모으신다면 좋은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내 고배당주 순위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280%인 어마어마한 종목도 있지만 일시적인 것이므로 신경 쓰지 마시고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이실 겁니다 10위의 순위 안에는 없지만 꾸준히 높은 배당을 주었던 산업은 금융업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신한지주, 우리지주, 기업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들을 소개시켜 드렸지만 오늘 소개시켜 드릴 회사는 바로 BNK 금융그룹입니다 금융그룹 안에 속해 있는 계열사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모두가 아실만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BNK 금융그룹은 다양한 업종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은행업이 있습니다 이 은행업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방은행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으로 캐피탈 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후로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순서대로 회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은행업을 하고 있는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입니다 사실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은 따로 법인이 설립이 되어 운영이 되다가 서로 합병을 하게 되어 하나의 그룹 아래에서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가 힘들지만 경상도 지역에서는 그 어느 은행보다 흔히 부실 수가 있습니다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은 BNK 금융그룹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BNK 금융그룹의 단기 순이익 비중 75%가 은행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곧 BNK 금융그룹 전부를 대표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이후로 캐피탈, 증권, 저축은행 순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비은행 계열사들의 단기 순이익을 금액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BNK 캐피탈은 최근 2년간 순이익이 상승을 하였으나 증권은 순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은행을 제외하고는 시장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2년간 한국의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올해부터는 꾸준히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식, 부동산 같은 투자 자산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은행의 실적이 조금 더 많이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은행주들의 연간 실적 추이를 보시면 13년부터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가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 표만 보면 기준금리와는 상관없이 은행업은 돈이 돈을 버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은행은 기준금리가 높든 낮든 예대금리 차이를 계속 유지시키기 때문에 어느 금리에서나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을 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면 은행의 입장에서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연체입니다 돈을 빌려간 고객들이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에 연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2022년부터 연체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 중에서도 가계대출, 즉 일반 개인들에 대한 연체가 급격히 올라가고 기업들의 연체도 증가하지만 가계에 비해 연체율은 낮습니다 은행이 연체로 인해 돈을 받지 못하고 비용 처리를 하면 이것을 대손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대손비용률이 22년 3분기부터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연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로 인해 기준금리를 확 낮추고 시장에 엄청난 돈을 풀다 보니 값싸게 돈을 은행에서 빌리고 사용하다 보니 이자에 대한 부담도 적어 연체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체권 잔액 증가율이 20년부터 22년 초까지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을 풀자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이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니 연체체권 잔액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네요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돈을 갚고 이러다 보면 계속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20대의 연체가 늘고 가계대출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BNK 금융그룹뿐 아니라 모든 은행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BNK 금융그룹 배당 투자하기에 부적합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방은행이기는 하지만 지방은행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의 금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상도에는 부산과 울산 등 큰 도시가 있기에 이러한 도시의 금고를 담당하기에 수십조원의 시금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울산의 경우 약 5조원 규모의 시금고를 경남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BNK 금융그룹은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매년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연체가 늘어나도 순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기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체는 개인이 먼저 일어나도 기업들은 나중에 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대기업 등 튼튼한 곳에 대한 대출을 오히려 늘리는 등 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 올해 2분기에 무려 7%나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은행의 수익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인 순이자 마진입니다 부산, 경남은행 모두 22년도까지는 상승을 해오다가 최근 연체로 인해 하락을 하고 있지만 1% 후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쁘지 않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 비율입니다 BNK 금융그룹은 11% 정도의 자본 비율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보시는 표는 금융그룹들의 자본 비율입니다 시중은행이라 불리는 국민, 신한, 하나은행들은 12% 중반이며 BNK 금융그룹은 11% 중반입니다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며 지방은행들 중에서는 1위로 가장 안전한 은행입니다 더 나아가 BNK 금융그룹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 수익성을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러가지 계열사들이 있지만 보험회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회장은 계속해서 보험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은행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나가기엔 시중은행들이 꽉 잡고 있어 국내보다는 해외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 미얀마, 베트남 등 해외 법인을 설립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BNK 금융그룹의 두 번째로 돈을 잘 버는 BNK 캐피탈입니다 영업이익의 규모는 은행에 비하면 낮지만 그래도 캐피탈 역시 핀테크 업체와 협약을 맺어 여러가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BNK 금융그룹을 3년간 매달 100만원씩 모은다면 수익은 얼마일까요? 우선 BNK 금융그룹의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매출, 영업이익 모두 상승을 하고 특히나 영업이익이 2년 만에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BNK 금융그룹의 배당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자본 비율 초과 시 배당금을 더 주거나 자사주를 소각하고 있고 목표에 미달라더라도 어떻게든 주주들에게 더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배당뿐 아니라 중간 배당을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주당 32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560원, 2022년에는 625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매년 배당금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최근 3년간만 배당금이 상승을 한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약 10년간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BNK 금융그룹의 최근 3년간 주식가격입니다 3년간의 주식가격을 평균 7000원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는 1714주를 모아 배당금 320원을 받으면 55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습니다 2021년에는 3428주를 모아 배당금 560원을 받으면 192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5142주를 모아 배당금 625원을 받으면 321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년간 총 3600만원의 원금을 투자하면 배당금으로만 무려 568만원의 수익입니다 물론 현재 주식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고 세금을 제외한다고 해도 은행의 정기예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입니다 은행의 정기예금 하지 마시고 은행 주식에 배당 투자하는 것이 더 큰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023년 7월에는 연 배당만 하던 BNK 금융그룹이 중간 배당도 하였습니다 주당 100원의 중간 배당을 했기에 마치 뜻밖의 용돈을 받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BNK 금융그룹은 지방은행 최초로 자사주를 소각을 하였고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락하여도 주주환원에는 더욱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안 좋은 문제도 많았지만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배당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배당금을 주는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많이 주는 회사는 적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배당금을 주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금융회사들은 오랫동안 많은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는 5년간 13조원의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주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네요 오늘 알아볼 고배당 주식은 하나금융그룹입니다 4대 금융지주 중에 속하는 회사이며 흔히 아시는 하나은행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배당을 주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하나금융그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은행이며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다음은 증권회사도 가지고 있으며 하나카드, 하나저축은행 등등 여러가지 핵심 계열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들을 모아서 이익별로 기호들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익의 약 80% 정도는 하나은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전부이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증권, 카드, 캐피탈 계열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을 금액으로 나타내면 하나은행은 2022년 약 3200억 원의 순이익을 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은행이 아닌 계열사, 즉 증권, 카드, 캐피탈 등을 모두 합친 계열사들의 순이익은 700억 원 정도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18%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은행 부분의 기여도가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계속 상승을 해오다가 22년 하락을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투자 자산들에 대한 관심이 줄고 은행으로 돈이 모여서인 것 같습니다 증권, 카드, 캐피탈들의 순이익이 점차 상승하다가 2022년 크게 떨어진 것은 앞서 말한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금융그룹에 여러가지 계열사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볼 계열사는 하나은행입니다 수익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이 없다면 하나금융그룹은 별 볼일 없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은행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금리가 높으면 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고 예금을 많이 해 은행이 많은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금리가 낮으면 대출을 많이 하고 예금이 줄어들어 대출이자를 은행이 받기에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은행의 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를 예대 금리 차라고 하는데 기준금리가 얼마이든지 은행은 항상 예대 금리 차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수익에 있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든지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을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부럽기도 하고 많은 질투도 받긴 하지만 은행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은행의 연간 순이익은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어 중요한 것은 ROE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기업의 단기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자기자본 수익률도 점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 내 돈은 크게 들이지 않고 사업을 잘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는 정말 우상향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가 타격을 입었을 때 조차도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업의 특성상 영업이익에서 여러가지 비용을 뺄 것이 많이 없기에 순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은행의 수익성을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인 NIM 즉 순이자마지는 1%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은 기준금리가 높든 낮든 어떻게든 돈을 계속 잘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은행은 무조건 돈을 잘 버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많이 오르면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대출이자 역시 올라서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에 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 연체는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실제로 젊은층의 연체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연체의 심각함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앞으로 0.25%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은행은 계속해서 주의깊게 연체관리를 해야 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연체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으며 가계, 기업,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높아진 대출금리에 부담을 느끼게 되어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받아야 할 이자를 은행이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받아야 할 이자를 비용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대손비용이라고 합니다 2022년 하나은행의 대손비용률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기준금리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은행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지만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간다면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은행은 현재의 위기인 것일까요? 은행업 전체로 보면 연체가 위기는 맞지만 하나은행은 충분히 견딜만한 힘이 있는 은행입니다 보시는 표는 하나금융지주의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을 할 수 있는데 두가지 방법 전부 다 10%를 넘고 있으며 보통 자기자본 비율이 10%가 넘으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체가 계속해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돈이 있습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여러가지 은행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금융그룹이 가장 높은 자기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은행을 통틀어 제일 안전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신한지주, BNK, 금융그룹이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연체가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경제력이 약한 개인에 대한 대출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튼튼한 기업, 즉 대기업들의 대출은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연체가 증가해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2022년 2분기부터 하나은행은 앞으로 연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상을 해서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엄청나게 늘려버립니다 가계대출 성장률은 마이너스인데 대기업에 대한 대출 성장률은 무려 17%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대기업 대출을 늘려 가계대출에서의 손실을 메꾸고 돈을 더 벌고 있습니다 연체가 늘어날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발빠르게 대체한 하나은행입니다 은행은 대출도 하고 여러가지 펀드, 신탁 상품들을 팔아서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흔히 대출이자를 고객에게 받는 이자이익 여러가지 투자 상품들을 팔고 수수료를 챙기는 비이자이익에서 대부분의 돈을 은행은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에서 여러 관리비를 제외하고 연체가 일어나면 비용 처리를 하는 충당금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남습니다 은행의 수익은 이익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는 데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 금융 취지는 비용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판매관리비를 2020년부터 계속해서 줄여 나가면서 수익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늘리기 위해 여러가지 새로운 사업에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은행업을 벗어나 새로운 화폐인 가상자산에서도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열사는 하나카드입니다 계열사 중에서 세번째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회사이며 하나증권의 경우 수익이 크게 늘었다가 크게 줄어들기도 하지만 하나카드의 경우는 변동폭이 크지 않으며 꾸준히 어떻게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증권보다는 하나카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표는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의 신용판매 이용 실적입니다 쉽게 말해 어디 카드를 제일 많이 썼는지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카드 회사들이 있으며 하나카드는 가장 낮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시장에서의 입지는 가장 낮지만 그래도 꾸준히 돈을 벌어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금융그룹 주식을 3년간 매달 100만원씩 모으면 배당 수익은 얼마일까요?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3년간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도 상승을 하였고 올해 2023년 예상치 역시 작년 대비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 모두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2020년에는 18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3100원, 2022년에는 335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위기였는데도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최근 3년간 배당금액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3년간 주식가격 차트입니다 3년간의 평균 주식가격을 42,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020년부터 매달 100만원씩 주식을 사모으면 1년 동안 285주를 모으게 되고 배당금 1850원을 받으면 배당수익은 53만원입니다 2021년에는 570주를 모으게 되고 배당금 3100원을 받으면 177만원의 배당수익을 얻습니다 2022년에는 855주의 주식을 모으게 되고 배당금 3350원을 받으면 286만원의 배당수익을 얻습니다 3년간 받는 배당금은 총 516만원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앞으로 지급하게 될 23년, 24년 배당수익률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며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배당성향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배당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모으셔도 계속해서 높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투자는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